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예금일반 내부통제 및 중법감시에서 금융실명제로 갈거에요. 금융실명제 요것도 좀 중요한 이슈로 좀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것은 이 금융거래 측면에서는 금융시장 내지는 금융경제 측면에서 보자면 엄청난 대변역적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93년도에 이게 전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우리나라가 그 이전까지 이제 개발독재 시절 그때가 이제 뭐냐면은 좀 권위주의정부 하에서 정경유착 같은 것도 있고 했는데 뭐 어쨌건 이제 그러면서도 경제성장을 남다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막 읽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진국 정도까지 싹 올라간게 90년대 한 중반쯤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일단은요. 뭐 이제 만 달러를 넘었다 뭐 이럴 때에요. 1인당 gdp가 1인당 gdp가 만 달러 넘었다 해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도 꽤 올라왔어 라고 이제 좋아하고 막 그랬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주 단기간에 그렇게까지 올라간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한 뭐 이런 그 저 기록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한국전쟁 막 거치면서 그럴 때 보면요. 해외의 원조를 받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OECD 하에서요. 우리가 이제 원조를 해주는 나라 OECD 자체도 선진국 클럽인데 지금은 이제 선진국의 범위를 좀 넓혀서 진짜 찐 선진국만 있는 것은 아니긴 해요. 그렇긴 해도 OECD 가입도 그 90년대 중반쯤 우리가 만 달러 넘어갈 때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시에 또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요. 해외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됐거든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그런데 이게 원조를 받던 나라가요. 원조를 해주는 의무국이 된 케이스가요.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전세계 역사에서 없어요. 이런 정도로 우리는 완전 가난한 후진국에서 출발해서 중진국을 거쳐 지금은 3만 몇천 달러 1인당 gdp가 명실산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라고 봐야 돼요. 전세계에서요. 이런 거 약간 국뽕주사 제가 맞춰드리고 일단 시작할게요. 전세계에서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어가는데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가 전세계 7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국뽕주사 제대로 좀 맞으셨나요? 그런 정도니까 우리 자본이 가질만 해요. 작은 소국들이 1인당 gdp 엄청 높게 가져가고 그런 경우들은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인당 gdp 순서로 보면 이제 뭐 그 순서가 순서가 어떻게 되더라? 우리가 이제 1인당 gdp 순서가 한 20한 몇 등?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한 30이권 그 안짝?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니까 우리 앞에 되게 잘 사는 나라 많아 보이죠? 그런데 그 나라들이 많은 국가가 이제 작은 나라들이에요. 작은 나라들. 인구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작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gdp 규모 자체가 큰 나라 그것도 한 10개? 남짓? 이렇게 되는데 거기 보면 중국이나 인도같이 국가 규모가 커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는 또 1인당 gdp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거 좀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꽤 자랑수할 만한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자 그 과도기가 됐던 게 90년대라고 보여져요.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90년대는 이제 권위주의 통치 시대를 끝내고 민주화의 어떤 단계로 접어들었고요. 그 민주화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그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해왔던 일들 중에 야 이거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때까지 이런 걸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끊어내거든요. 그런 것들과 이제 단절해요. 단절하는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90년대 때 꽤 그래도 성공적으로 했던 것 같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고 있다가 결국에는 외환위기 맞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또 이제 구조 개편을 경제에 있어서의 구조 개편을 우리가 한 측면도 있고 당한 측면도 있어요. 그때는 IMF가 우리나라에 이제 돈 빌려주면서 이렇게 개혁해라 저렇게 개혁해라 막 간섭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제 기준이라고 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부르면서 그거를 쫓아가기 위한 노력들도 막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어쨌건 뭐 반자율 반타율로 해가지고 그때 전환을 해낸 건 사실이에요. 이런 이제 역사성을 한번 쫙 제가 깔아놓고 그중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일대 사건이 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던 겁니다. 93년도에. 그래서요 이 금융실명제가 뭐냐 여기 보니까요 의의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금융거래를 할 때 차명 가명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금융실명제로 합니다. 실명이 뭐예요? 실지 명의의 줄임말이에요. 실지 명의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여서 그러므로 뭐가 안되냐면 가명 가짜 이름 안됩니다. 차명 이런거 안되요. 당연한 얘기를 왜 하십니까? 저한테 반문하고 싶죠. 가명 차명으로도 그럼 뭐 금융거래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설마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실지 모르지만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음 내가 뭐 내가 둘리에 나오는 고길동을 좀 닮았나? 그럼 내가 고길동이란 이름으로 계좌 개설해야지라고 가서 해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계좌 개설을 해주는 거예요. 실명확인을 똑바로 안 하거든요. 그 전에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통장 만들어 놓고 막 굴려요. 그러니까요 여기 검은 돈들이죠. 검은 돈들. 이런 것들도 여기에 막 다 들어가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이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도 없고요. 지하경제라거든요. 그래서 공식적 통제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경제 영역이 너무 큰 거예요. 지하경제를 뭐에 비유하냐면 북극에 있는 빙산에 비유해요. 빙산은 어때요? 빙산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바다 위에 드러난 건 얼마 안 돼 보여도 그 밑에 밑둥이 바다 밑에 있는 밑둥 그 얼음 밑둥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나라 경제 그렇게 비유했었어요. 지하경제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랬었었는데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돋아 놓을 수 없다는 그 판단이 작용했을 겁니다. 93년도요. 대통령이요. 긴급명령의 형식으로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명령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을 두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싶을 때는 법 레벨에서도 국회가 만드는 법률 레벨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원칙이. 국회가 만드는 법률 레벨을 거쳐야만 국민이 간접적으로라도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동의해 준 것으로 인정하고 그럴 때만 국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건 지금도 당연히 지켜줘야 될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법률보다 낮은 수준의 법을 관장하는 대통령이 자기가 만든 명령으로 대통령령으로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해요. 못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이에요. 이건 대통령 명령이지만 법률 레벨처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긴박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통령이 아 이거 긴박하다 라고 하면서요. 금융실명제를요. 선포해버린 거예요. 긴급명령 형태로. 왜냐면 국회에서 논의해 주세요 하면 국회에서는 또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현실적인 문제를 드는 쪽 막 나서가지고 갑론을박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요. 금융실명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득을 봐왔던 세력이 이 세력이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세력이 뒤에서 분명히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온전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탁 나와서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예 서가지고 금융실명제 실시하겠다 선포해버린 거예요. 유예기간 잠깐 줄 테니까 어 자기 가명 차명으로 있었던 거 빨리 찾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금융실명제를 바로 실현해버렸어요. 아셨죠? 자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요. 금융거래를 틀려고 하면 실명으로 거래해야 되고 실명 확인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들이 은행원이에요. 금융기관 종사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실명 확인자의 위치에 서는 겁니다. 금융거래 하겠다고 오면 실명 맞으세요? 실명 확인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그게 금융회사 종사자들입니다. 그게 실명 확인자. 그리고 이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증표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기법들이 좋아지니까 직접 마주하고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 같은 걸로 이렇게 대조도 해보고 필요하면 또 다른 서류도 떼오라고 그러고 이래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실명 확인이 가능해졌다. 비대면 실명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명 확인을 굳이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금에서 입출금을 할 때 매번 실명 확인해요. 계좌 개설할 때는 실명 확인합니다. 가서 분명히. 그런데 매번 입금하고 출금하고 할 때마다 본인 맞으세요? 이걸 확인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채권에 준 점유인이라는 개념을 앞에서 공부하고 왔잖아요. 채권에 준 점유인인 것 같으면 그 사람하고는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실명 확인 다 하지 않아요. 실명 확인을 그럴 때 생략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CD기도 이용하고 ATM기기도 이용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략가는 거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받으셔야 되고요. 불법 탈법 차명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요건데 요거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파고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됐죠? 요 정도 개요 잡아놓고 단원 스토리 보니까 금융실명제의 실명 확인 방법은 뭐냐 실명 확인자는 누구냐 그리고 실명 확인 증표는 어떤 것들이냐 비대면을 실명하는 방법은 없냐 실명 확인 생략이 가능한 거래는 뭐냐 불법 탈법 차명 거래는 금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뼈대랑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뼈대 만들 때 제목들에 주목해서 만들거든요. 실제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한 내용을 좀 제대로 뼈대로 정리하고 싶다 할 때는 제목을 보고 쭉 따라가시면서 정리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걸 1차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팁도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금융실명제 이거 1993년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지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지 명의로 거래하게 하되 이게 자기 금융거래는 진짜 개인적 정보거든요. 이거는 부부도 몰라야 되는 정보예요.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의사에 따라 부부끼리 자기 통장 까고 계좌 까고 자산 공유하고 이런 거야 자기네들 자유예요. 자유입니다. 그럼 그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그건 납득이 좀 안 됐어요. 남자는 나가서 돈 벌어고요.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는 건데 그래서 남자가 벌어온 돈을요. 어? 그 부부끼리 여자한테 다 주고 그럼 여자가 살림하면서 남자가 벌어온 돈의 일부를 용돈으로 주고 나머지는 다 내가 관리해. 왜냐하면 남자는 자산관리를 잘 할 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역대 기재부 장관 중에 여자가 없었지? 내 기억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여자 기재부 장관 보신 적 있어요? 남자들이 했잖아. 물론 그 여자들한테 기회를 안 줘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말하는 건 좀 조심스러워요. 그렇긴 한데 남자는 무조건 이런 재무관리를 못한다라는 그런 이상한 말은 누가 만들어내고 누가 지어낸 얘기예요? 남자들은 돈이 생기면요. 가서 술 먹고 친구랑 놀면서 다 쓴대. 탕진한대. 왜요? 왜 그런 편견으로 함부로 말하죠? 옛날부터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었어요. 이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되고요. 자 이제 아무튼 근데 그렇게 하고 싶다. 우리는 부부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 부부는 여자 쪽이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남자가 좀 꼼꼼한 성격이 세수한 성격이라 남자가 관리할 거예요.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런 거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는 거냐? 아무리 부부여도요. 부부의 재산은 별도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부부별산재라고 해요. 부부가요. 별도의 재산을 따로 갖는 거예요. 자기 재산 자기가 번 거 자기 겁니다. 이혼할 때도요. 자기가 순수히 번 건 자기 거로 봐서 이혼할 때도 그건 내 거로 떼어나가요. 근데 이게 누가 번 돈인지 모르는 걸로 형성된 자산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합의해서 떼어나가거나 하고 이혼할 때 근데 전업주부도 재산할 땅 받던데요. 하시잖아요. 그거는 법원이 인정해준 거예요. 전업주부로 누군가 한쪽이 그게 꼭 여자여야 한다는 것도 편견입니다. 그게 어느 쪽이었던 남자였던 여자였건 이게 이제 어느 한쪽이 전업주부로 해줬다는 얘기는 상대편 배우자가 일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성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뒷받침해줬던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이 상대편 배우자가 벌어왔던 돈에 절반의 기여가 있었다라고 법원이 판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할해서 분할해서 이 전업주부 했던 사람도 이혼할 때는 그 몫의 한 반 정도를 떼울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좀 합리적이죠? 그런데 각자가 다 각자의 경제생활을 했어요. 경제생활을 하고 각자 일 각자가 하면서 돈 벌고 했는데 이 재산을요 이혼할 때는 각자의 재산을 싹 다 섞어서 딱 반띵하자. 이거는 불합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내가 배우자를 고를 때 나쁜 마음 먹고 나쁜 마음 먹고 부자를 골라. 부자. 엄청 부자. 돈 잘 버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결혼해. 사랑하진 않아. 그런데 결혼해. 그리고 같이 살아. 같이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타이밍이 되면 이혼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번 것도 별로 없는데 그 사람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그 결혼 생활 기간 동안 번 돈을 두 쪽에서 번 걸 다 합쳐서 그래가지고 이걸 무조건 반띵합시다. 이러면 나는 이득 보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런 악용의 소지도 있고 해서 절대로 이 모든 돈은 다 각자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자 거다. 이게 법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관점을 여기서는 깨셔야 돼요. 법적으로는 각자가 형성한 재산 다 각자 거예요. 이혼을 하더라도 각자 거예요. 그냥. 특유할 수 없는 불명의 재산만 이혼할 때 협의하는 거예요. 됐죠? 아니면 반 나누든가. 이렇게 하는 건데 다시요. 돌아와 볼게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시면 각자의 돈은 각자 거다 라고 하는 원칙이 있고 그리고 그런 정도로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고 돈을 어떻게 굴리고 있고 그 다음에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이거는 개인정보 철저한 개인정보에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끼리도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서로 공개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핸드폰 쓰는 거랑. 핸드폰 쓸 때요. 어떻게 해요? 핸드폰 쓸 때. 부부끼리도 이거 공개해요? 안 해요? 공개해요? 안 해요? 일부러 이럴 필요도 있죠. 나 믿지? 서로 믿는 거잖아. 그러고서 그냥 던져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대놓고 당신 누구랑 이렇게 통화해? 누구랑 문자 했어? 보여줘봐.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가면 서로의 신뢰가 좀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서로 그냥 다 그냥 보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아니면 서로 합의해서 이런 거 비밀 없이 하자 하든 아니면 서로 철저히 지키기로 하든 서로 간에 합의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잖아요? 서로 생각이 다르면 엄청 갈등 벌어져요. 근데 법적으로만 따져볼게요. 부부라고 해서요. 내 배우자의 핸드폰을요. 동의 없이 내가 막 열어봤어요. 개인정보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법으로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릴 것 같아요? 걸리는 거예요. 이거 문제 삼으면. 그러니까 이거 이런 이제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옳은 겁니다. 라고 제가 주장하는 건 없어요.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이 이거 봐봐요. 예전에는 자기가 비밀로 하고 싶은 재산이 있으면 따로 빼서 내 명의가 아니라 가명 차명 같은 걸 이용해서 막 따로 보관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비밀을 내 스스로 지켰어.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조건 실지 명의로만 거래하시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따라 붙어야 되냐면 내 이름으로 거래하는 이 금융상의 이 정보들이 내 의사와 무관하게 누군가에게 드러나지면은 안 되게끔 보호할 필요도 같이 생긴 겁니다. 됐죠. 이 취지가 뭔지 그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요. 금융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몰래 자기 여친 남친 주민번호 알아가지고 그래서 막 조회도 해보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풍문이 있어요. 풍문이 큰일 납니다. 쇠고랑이에요. 쇠고랑 안 돼요. 그거 절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 엄청난 정보입니다. 개인에게 필요한 그 사적인 정보 진짜 그 누구도 국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국가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는 것에 한 가지로 이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사를 하는 검찰도 이 사람 계좌를 들여다보고 싶으면요. 그러면요. 이거 영장 받아와서 이거 열어봐야 돼요. 그냥 못 봅니다. 나 검찰이야. 나 검사인데 와가지고 어이 여기 저 이은행에 암흑의 씨 그 거래하죠. 그 거래인형 좀 갖고 와봐요. 내가 좀 보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 영장 갖고 오신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요. 사실은 다음번 강의에 또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여기다 붙여놓은 이유는 실명 거래를 하려면 얘도 보장을 똑바로 해줘야 된다는 게 당연히 세트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트로. 세트로. 내 실명으로 거래하는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이거 지켜줘야 돼. 내 건강 정보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사적인 내밀한 정보. 그래서 비밀 보장까지 같이 이렇게 세트로 따라가서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 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한 것이다. 다음 시간에 대한 약간의 언질도 제가 해드린 셈입니다. 이런 내용 공부할 거라고 자 그러고 지나갑니다. 1997년 금융실명 제도를 구체적으로 법교환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줄여서 금융실명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세트 메뉴라고 그랬죠? 금융실명 거래를 하려면 비밀보장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이 있었다. 줄여서는 금융실명법 그게 법이 나중에 만들어진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명령 긴급명령으로 실시가 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법률 레벨로 이제 온전하게 정비했던 게 97년 이렇게 나와있고 금융실명제의 의미 금융회사 등이 실명에 의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도록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목적은요 경제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검은 돈들이 자꾸 그 뒤로 흘러다녀요. 그래서 이 지하경제를 없애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세금 걷을 때도 똑바로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드러나야 돼요. 어떤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요. 탈세의 명목으로 그냥 무자료 거래 같은 걸 해가지고 지하경제를 숨기고 그거 드러날까 봐 무서우니까 가명거래 같은 거 가명계좌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걸 다 방지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에 걍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실명이 뭐냐 그랬을 때 주민등록표상에 내 이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일치해야 실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법인이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 기대된 법인명과 등록번호 이렇게 가면 되죠. 이걸 실명이라 하는 겁니다. 실명확인 방법인데요. 실명확인자 그랬습니다. 이거는 누구냐 실제로 고객의 실명을 확인한 금융회사 직원이에요. 금융회사 직원이 실명확인자인데 실명확인 업무에 대한 권한, 의무가 주어진 영업점 직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여기에요. 봉부의 영업부서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계약직, 시간제, 근무자 도급직 포함 다 돼 있는 거예요. 도급이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건 다른 회사의 직원을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 안에 들어와서 일하게끔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걸 도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뭐 토목공사 같은 거 하거나 대규모 건설공사 할 때 그럴 때 도급식으로 계약하잖아요. 이게 시행사가 있고요. 시공사가 있고 막 나눠지는 거 아세요? 시행사는 이 사업권을 따온 회사. 근데 시행사는 그거라고 한다면 시공사는 실제 여기서 공사하는 회사. 근데 그 시공사도요. 자꾸 새끼를 쳐요. 새끼를 쳐. 시공사에 시공사 시공사에 시공사 이렇게 내려가. 그 도급이라 그래요. 단계단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회사가 자기 이름 걸고 사업은 따내고 실제 여기서 재주를 부릴 다른 회사들을 계약을 맺어서 끌고 들어와서 일을 하게 해요. 그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도급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도급직이다라고 하면 원래 우리 회사 직원은 아닌데 쉽게 말하면 용역직원. 다른 회사 직원이든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해. 우리 회사에 일을 더러워서 해줘. 이런 거예요.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누가 됐건 간에 창구에 앉아가지고 고객을 만나고 있는 직원이면 그게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이든 도급직으로 들어와서 파견해서 와 있는 사람이든 뭐든 상관없다. 실명 확인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지위를 구해주지 않으면 이 금융업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아예. 실명 거래를 틀 수가 없잖아요. 실명 확인을 못하니까 창구에 앉아있는 사람이 실명 확인할 권한이 없어. 그럼 일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떤 형태의 고용이 되어 있든 그걸 다 포괄적으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후선부서 직원은 그랬습니다. 후선부서 그러니까 창구에 앉아있는 사람 말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후선부서 직원들인데 본부 직원이나 서무원 청원경찰 이런 사람들은 실명 확인할 수 없어요. 대원 측은 그런데 본부부서 근무직원이 실명 확인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또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실명 확인에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본부부서의 근무직원도 예외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기출이 됐습니다. 누가 실명 확인자가 되느냐 누구는 안 되느냐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 등의 임원 및 직원이 아닌 업무 수탁자 등은 실명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로 대출 모집인 카드 모집인 보험 모집인 공제 모집인 우리가 주로 만나는 거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대형 마트 가보면요. 카드 모집인들 거기에 막 이렇게 진치고 있죠. 그래서 막 입장하려고 하는데 카트 밀고 막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뭐 카드를 뭐 소개서 같은 거 흔들면서 저 무슨 카드 하세요? 땡땡 카드 하세요? 할인 혜택 드립니다. 뭐 막 이러면서 막 판촉행위 합니다. 그런 거 하는데 그래서 내가 카드를 신청해요. 그러면 카드 모집인이 어? 실명 맞으세요? 네. 제가 실명 대조해 볼게요. 이렇게 바로 안 해요. 이거요 서류만 작성해서 신청서만 작성해서 이 본사로 이제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담당 부서에서 처리해서 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카드 발급 승인 여부는 나중에 우리가 알아요. 그런 식으로 받죠. 보험 모집도 그래요. 보험 모집인이 보험 모집인이 직접 거기서 자기가 실명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다던데요? 라고 전달해 주면 실명 확인을 따로 받아서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금융회사 등에 직접 임원이나 직원이 아닌 업무를 그냥 수탁받은 외부의 배출 모집인 카드 모집인 보험 모집인 공제 모집인 이런 각종 모집인들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실명 확인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모집 업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서 같이 이렇게 출제됐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실명 확인 증표 했습니다. 실명 확인 고객의 뭐가 실명이라고 그랬어요. 자연인 같으면요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예요. 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이 맞나? 의심해 봐야 되죠. 주민등록 번호를 알고 이름도 알아서 남의 이름과 남의 주민등록 번호를 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실명 확인 증표 이거는 주로 주민등록증이 가장 대표적이죠. 우리나라가 주민등록증에 대한 논란도 사실 있긴 한데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까지 담아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강제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인권침해다라는 주장도 한편에 있어요. 그러나 주민등록증 만들어놔서 편리해진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은 아직도 주민증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코로나19 사태 때도 애를 먹었어요. 사람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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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은 게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 사적인 정보를 국가가 다 관리하냐 이런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표현한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보면 여기에요. 그 사람 어때요? 얼굴 나오죠? 이름 나오죠? 주민번호 나오죠? 심지어 지문도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지문이야 따로 찍어서 지문기에다 등록해놓고 나중에 그 지문이 일치한지를 확인하는 형식이지만 아무튼간 이 안에 정보들이 이렇게 쓱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첨부된 사진까지도 보면서 명의인 본인 여부를 확인까지 하는 걸 실명확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시된 실명확인증표의 사진에 의하여 본인 여부의 식별이 곤란하다. 이거 본인 맞으세요? 이렇게 되면 다른 실명확인증표를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은 어떻게 하냐 개인의 실명확인증표는요 주민등록증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다른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 됩니다. 주민등록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청소년증 같은 걸로 대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이 없을 때 운전면허증 제시해도 아무 상관없지 않아요? 그럼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운전면허증을 내거나 여권을 제시해도 상관없어요. 여권을 제시해도 거기 사진도 나오고 내 신상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경로우제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도 됩니다. 학생증 이런 것들도 되는데요. 이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이런 어떤 학교의 장이 발급한 거 그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다 실명확인증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실명확인증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고유번호 법인번호도 있어요. 따로 법인번호도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도 따로 있거든요. 사업자등록은요. 어디다 하는 거냐면 내가 회사 만들때 사업자등록은 세금 내려고 사업자등록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냈다는 것은 이거는 세무서 가서 열거든요. 근데요. 법인이 법인격을 부여받는 건 세무서에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법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법원에 가서 그래서 법원에 가면 등기소가 있잖아요. 등기소 등기 등기 내는데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사도 등기소 가잖아요. 근데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려고 해도 등기소 다녀와야 돼요. 그래서 이 등기소에 가서 법인 등록을 받으면 고유번호가 나옵니다. 법인번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그리고 또 사업자등록증명원도 따로 뗄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서류가 있어서 이런 게 실명확인증표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그럼 복사한 건 되냐 원본 말고 복사한 거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발급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무서장 이름으로 이렇게 탁 나오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복사해서 쓰는 것도 되냐 이런 건데 이게요 금융 동일금융회사 내부에서 원본 대조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도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복사해서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또 새롭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지고 와도 그거를요 원본을 대조 확인해 볼 수 있으면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사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보통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업장 소재지에 걸어둬요 근데 은행 갈 때마다 액자에 걸어둔 거 다시 뜯어가지고 빼서 들고 가서 이거 원본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원본하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있을 거예요. 자기네가 갖고 있는 사본을 원본이라고 치고 이거하고 또다시 제시된 이 사본이 동일한가 이런 걸 대조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고 이미단체 아 요거 뭡니까 이미단체는 법인화가 안 된 단체 이렇게 얘기했었죠. 납세 번호 또는 고유 번호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단체로 등록해 놓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금을 내기 위한 납세 번호 같은 걸 받았거나 고유 번호를 부여받았으면 납세 번호증이나 고유 번호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명확인증표에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 번호 또는 고유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실명확인증표로 갈 수밖에 없었죠. 이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예금계약 체결하고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재단과 사단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조합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기억하시죠? 그럴 때 보면 이게 대표자 이것저것 다 없으면 대표자 명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대표자 개인의 실명확인증표로 가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고 외국인은요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권이 있잖아요. 외국인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명확인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이번에는요 실명확인 방법에 계좌에 의한 실명확인 원칙 그랬습니다. 계좌 개설 시 마다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해 실명을 확인하여 거래 원장 거래신청서 계약서 등에 실명확인 피를 표시하고 확인자가 날인 또는 서명 날인은 도장 찍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서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계좌 개설할 때마다 이제 실명확인을 따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계좌 개설할 때는 됐죠. 어려운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또 기출도 됐네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요 계좌를 개설할 때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 실명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청구하고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확인할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직원이 금융회사가 통제관리할 수 있는 스캐너 또는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스캔 또는 촬영한 다음에 파일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사본 출력 후 거래신청서 등에 첨부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돼서 진짜 구체적인 업무 절차를 완전 다 써놨네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요. 보세요. 아까 보니까 계좌 개설할 때마다 실명확인하라고 돼 있었죠? 그랬죠? 계좌 개설할 때 신규로 계좌 개설할 때에도 그리고 재예치할 때에도 이때마다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해서 실명확인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죠? 기징구된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과 관련 서류를 재사용하는 건 금지되는 거예요.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하는 거라 기징구된 기징구됐다는 얘기는 먼저 징구에서 받아 놓은 서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또 재활용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좌 개설을 하는 경우다. 라고 한다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또 받아야 됩니다. 인감증명서도 받고 그 다음에 위임장도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그리고 첨부된 위임장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및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시받아 실명확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인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온 게 아니니까 주민등록증을 볼 수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대리인권은 확인할 수 있어요. 당신이 대리인 맞아요? 여기 지금 위임장에 들어있는 대리인 당신 맞아요? 당신 확인해봐야 되니까 저기 주세요. 실명확인증표 제시해주세요. 주민등록증 있어요? 운전면허증이나? 이래서 확인해본다고요. 그렇지만 본인이 안 왔잖아요. 본인은 대리인을 보냈잖아. 그럼 본인의 실명확인이 좀 애매해지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인감증명서 그리고 본인이 서명했다라는 사실확인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실명확인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경우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사본으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요. 주민등록증을 직접 갖고 와라 이런 건 문제가 있어요. 대리인한테 당사자 주민등록증을 대신 받아서 갖고 오세요. 나중에 돌려주시고 이렇게 하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필요하면 주민등록증 사본 같은 거 보내달라고 할 때 주민등록증 사본 복사본 같은 거 이거라도 필요합니다.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사본으로 하는 게 가능하다니까요. 이렇게는 합니다. 이거 경험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과 거래인감이 지금 가지고 온 도장 이것이 상의하다 라고 하면 계좌개설 신청서에 거래인감 별도 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있냐면 지금 인감증명서 상에 인감이 있어요. 이건 인감증명서 니까요. 우리가 인감을 가서 터놔요. 내가 이거 인감도장으로 쓸 거예요. 라고 하는 거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도장입니다. 이거를 딱 터넣는 거예요. 도장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중에 내가 중요한 문서는 다 이걸로 도장 찍습니다. 라고 해서 이거를 인감으로 지정을 하면 인감 등록을 해놔요. 등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관공서 를 통해서 등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인감증명서를 떼는 거예요. 인감증명서 우리가 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떼는 것처럼 인감증명서를 또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떼온 인감의 내용하고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과 거래 인감이 상의하다 지금 가지고 온 인감이 상의하다 이럴 때는 계좌개설 신청서에 거래 인감을 별도로 날인해서 또 이것도 표시를 해주도록 자 그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위임장에다가 인감 날인했다면 인감증명서도 같이 가져와서 대조해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서명 날인했다 그럴 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는 거예요. 각각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지금 있잖아요. 위임장을 이제 제출하라고 하는데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청구됐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있잖아요. 이제 인감증명서가 청구된 거를 가지고 왔으면 도장하고 대조해 볼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는데 서명을 해서 받아왔어요. 위임장에다가 그러면 본인이 서명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눠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도장도 찍고 서명도 하고 이러진 않으니까 각각 나눠서 보면 되는 게 이 밑에 내용으로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두시고요. 이게 또 2022년도에 이렇게 기출이 됐었으니까요. 또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실래요? 주루루루루루루 읽어보시면 앞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고 그 다음에 가족대리시에는 가족관계 확인서류 같은 걸 징구합니다. 주민등록 초본은 나만 나오는 거지만 주민등록 등본에는 같은 세대원들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서로 같은 세대원으로 안 들어가 있고 떨어져서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요. 가족관계 증명원 를 떼오면 가족관계 증명서 내지는 가족관계 등록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거 떼오면요. 여기는요. 나를 중심으로 가족관계 증명은 뭔지 알죠? 가족관계를 떼어보면 나를 중심으로 내 부모는 누구고 내 형제 자매는 누가 있고 내 배우자는 누구고 내 자녀는 누구고 이게 쭉 다 나옵니다. 옛날에 호주 제도라고 하는 게 있을 때는 무조건 그 집안에 호주를 설정하고 호주를 기준으로 다 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 호적 등본을 띄었는데 나는 호주가 아니면 호주 옆에 어딘가에 떨어져 있어. 이렇게 그런 관계를 확인했는데 이거 뭐냐 이게 호주는 남자만 될 수 있고 이거 너무 전근대적이다. 해가지고요. 이거 없앴죠. 없애고 이제 가족관계 등록이라는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보면 그거는 그게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중심에서 다른 이 가족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호주 재폐지가 2007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2007년 그때쯤 됐던 것 같거든요. 없어진 게 한 15년 정도 좀 더 지났나 네. 그 정도 됩니다. 호주 제도가 아주 말많고 탈많았던 제도인데 남자만 호주가 될 수 있어요. 그 집안의 주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건데 가부장적인 요소였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없애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금은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가족이 대리한다 그럴 때는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감증명서 위임장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징구서류는 사유발생일 이후 발급분을 징구한다 그랬습니다. 사유발생일 이후 발급분이니까 요게요 옛날 거 띄어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이거 들이밀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요 보세요. 해당 서류가 사유발생일 이후에 다시 떼어왔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떼어온게 3개월 유효기간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런 거 일찍 많이 귀찮다고 가서 뭐 일 있을 때마다 떼러가기 귀찮다고 뭉탱이로 떼어놓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뭉탱이로 떼놔도 떼놔도 인정을 못 받아 3개월 지났네요. 다시 떼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요구를 하셔야 될 위치에 서시게 되는 겁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나왔습니다.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온라인 채널 등 대면 이해 방식으로 실명확인을 하는 것인데 이게 보니까 대상 금융거래는요. 계좌 개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의무가 적용되는 모든 거래에 지금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요. 비대면 실명확인을 해주는데 다만 적용대상자는 여긴 대리인은 안 돼요. 대리인의 얼굴을 보고 당신이 대리인이 맞아요. 이렇게 이제 이 사람 주민등록증도 대조해보고 이거 못하잖아요. 대리인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굳이 이거는 대리인을 쓸 이유가 없죠. 비대면 실명확인인데. 그럼 자기가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컴퓨터 열고 그죠. 거기서 응? 거기서 자기가 업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여기다가 대리인식이나 다시 또 씁니까?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는데 자기가 본인이 직접 하면 되지. 그래서 여긴 대리인은 제외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명의자 본인에게만 비대면 실명확인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인정대상 실명확인 증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인정대상 실명확인 증표가 조금 더 이제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것들 있잖아요. 국가 대신 지자체. 그러니까 직접 관여하는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실명확인 증표로 제안을 좀 이렇게 뒀습니다. 앞에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창구에 나와서 실명확인 받는 것보다는 직접 그 사람을 마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 실명확인 증표의 범위를 축소시켜놨어요. 자 그러면서 적용대상을 보면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할 수가 있고 법인의 경우 금융회사가 위임, 대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의 검증을 위해 대면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됐는데 왜냐면 법인은 개인이 아니니까 법인은 사실은요. 그 회사랑 거래하는 거예요. 회사는 실체가 있는 거라고 말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개인은 실체가 분명해요. 근데 법인은 개념은 있는데 실체가 있다고 말하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 대표이사 대표이사를 통해서 막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복잡하니까 법인은 야 이거 법인도 비대면 실명확인 대상은 맞는데 그러지 말고 법인인 경우에는 웬만하면 대변 확인합시다. 오세요. 창구에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주식회사 만들고 대표이사가 되었더니 너무 이 은행 업무 때문에 진짜 진입 빠져. 뭐만 있으면 가가지고 은행 가서 제가 대표입니다. 그럼 확인하고 뭐하고 이런 걸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저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한 번 이렇게 더 꽈져 있는 거와 같기 때문에 법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뭐 못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면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비대면 실명확인의 방식인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래자의 실명확인 증표 사본을 제출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래자와의 영상통화를 통해서 또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적금 매체 전달 업무 위탁기간 등을 통해서 실명확인 증표를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적금 매체 전달 업무 위탁기간 그랬어요. 그래서 전자금융 하다보면 우리가 적금 매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OTP 이런 것도 적금 매체입니다. OTP 금융인증서 이런 거 있죠? 공동인증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위탁기관들에 보면 이 사람의 정보가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실명확인 증표를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을 거쳐 거래자명의로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에 돈을 보내보실래요? 라든가 혹은 그 계좌로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줘서 거기에 제가 뭐라고 보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비대면 실명확인을 아마 카카오뱅크 같은 거 이용 많이 하시죠? 요즘에. 카카오뱅크 해보신 분들은 이거 알 거예요. 카카오뱅크랑 거래 들 때요. 어떻게 하냐면 카카오뱅크가요. 계좌 개설해줄 때 나의 실명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뭐 1원 같은 거 보내줘요. 내 통장 같은데 기존에 개설되었던 계좌 이거 번호 넣으면 그러면 1원 뭐 이런 거 보내줍니다. 보내주고 거기다가 알뜰 말뜻한 암호 같은 단어를 넣어줘요. 그 단어를 넣어주고 제가 1원을 입금했는데 그 1원 입금한 사람의 이름이 뭐로 들어갔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암호처럼 그거를 확인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해서 들어왔네요? 1원이? 이렇게 확인해주면 아 맞네요. 기존에 계좌 떴던 거에 본인 소유주 맞으시네요? 그러면 우리도 믿고 거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실명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보신 분들은 뭐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래자의 실명 확인 증빙 사본을 따로 뭐 팩스든 뭐든 제출받아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영상통화로 얼굴 마주보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금 매체 전달 안보 위탁기관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정보랑 대조해보면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미 개설된 계좌는 실명 확인하고 연계좌일 거 아니에요. 그 계좌에다가 돈을 1원쯤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넣었는지 확인해서 당사자가 맞는 것을 또 이렇게 입증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들이 쭉 나와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기타 1에서 4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국한한다는 건 아니고요. 또 다르게 거기에 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면 그것도 인정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금융회사가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을 거쳐 거래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생태정보를 직접 등록받은 후 이 생태정보와 대조하는 것도 5번에 해당돼서 이것도 하나의 방식이 된다. 이렇게 사례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접근매체 여기서 접근매체가 뭐냐 이거는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금융거래를 하면요 이게 진짜 당사자가 하는 게 맞는지 딴 사람이 어떻게든 이 사람 정보를 빼돌려서 하는 건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접근매체라는 수단을 장벽처럼 끼워넣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OTP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융거래할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신한은행에서 돈 보낼 때 100만 원이 넘어가면 OTP까지도 확인해서 번호 넣으라고 해요. 그럼 그것까지 넣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접근매체를 통해서 이제 나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거죠. 100만 원이 안 되면 1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그거 확인 안 해도 되나요? 그거 이제 좀 있다가 다시 또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또 이용자의 생체 정보가 이 안에 이렇게 싹 들어와 있어요. 접근매체 중에 여기 보니까 이용자의 생체 정보도 포함하고 있어서 접근매체 한 종류로 그래서 여기에 여기 화살표 뒤에가 그 내용이다라는 걸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실명확인의 생량입니다. 바로 이제 이어집니다. 실명확인의 생량이 가능한 거래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명확인이 된 계좌에다가 직접 넣었다 뺐다 입출금하고 하는 거 해지하고 이체하고 이런 거는요. 그 과정에 또다시 실명확인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앞에서 봤던 거 계좌를 개설하면 개설할 때마다 실명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거래할 때는 실명확인을 매번 확인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그랬죠. 재해치 등 계좌를 새로 개설한다. 이거는 계속거래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치를 할지라도 계속거래가 아니어서 이때는 실명확인을 또 해야 돼요. 계좌개설로 봐서. 그리고요. 각종 공과금의 수납은 돈을 일방적으로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의 명의로 내가 남의 공과금 내줄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정기료를 내는데 정기료를 낸다 치고 정기료를 내는데 옆집고 정기료를 내가 대신 내줍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곧 실명확인 안 해도 돼요. 누가 이런 공과금을 납부했다. 그러면 자기 거 냈겠지. 남의 거 내겠어요. 남의 거 내는 경우 상상하기 어렵고요. 남의 거 좀 내주는 사람이 내 옆에는 왜 없나요?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면? 내 거 좀 내주세요. 내 거 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기적 거 같은 일이에요. 거의 키다리 아저씨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굳이 이거를 실명확인할 필요는 없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으시고요. 자 실명확인된 계좌 입출금 그랬는데 다시 한번 여기 봅니다. 통장 거래카드 등으로 입출금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무통장 입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그러니까 실명확인된 계좌 입출금도 통장이나 카드 같은 거를 가지고 이거 내가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라는 것을 그래도 이게 채권에 준 점유자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실명확인된 계좌 입출금을 할 때 그때 실명확인을 생략해 주는 거지 무통장 입금할 때에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어 어 100만원 나왔다 드디어 아까 제가 예로 들어 100만원 이하의 원화송금 같은 거 있잖아요.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 통화의 매입 매각은 이거는 실명확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서 송금할 때 100만원이 넘어가면 OTP까지 넣으세요 하고 100만원이 어 100만원까지는 OTP 안 넣어도 뭐라고 안해요. 예 그렇게 안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게 기준이 여기서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100만원 이하의 원화송금 이때는 무통장 입금도 100만원 이하면 사고 나도 액수가 크다면 큰 돈이겠지만 사실은 금융거래 기준에서 보면 그닥 큰 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정도의 돈이 오고 간다 라고 할 때는 실명확인에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수표나 어음은요 이거는 돈 자체가 아니고요 원화가 아니고 우리나라 돈 원화 우리나라 돈 이게 아니고요 수표 및 어음을 입금한다 그러면 이 증서를 입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금액 상관없이 실명확인 대상이 되고요 수표 어음 뒷면에 입금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실명확인에 가름하기도 합니다. 우리 뒤에 배서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실명확인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무통장 입금 의뢰서에 실명확인 날인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 의뢰를 할 때에도 실명확인 날인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수표 및 어음 입금에서 무통장 입금 의뢰서라고 돼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존의 계좌에 계좌에 대해서 통장을 갖고 오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수표 및 어음을 입금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명확인을 무조건 하고 수표 어음 뒷면에 입금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그리고 뭐 이제 무통장 입금 의뢰서의 형식을 취해서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실명확인 날인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업무 처리가 이제 종결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거는 그냥 원화 보내는 거랑은 좀 달라요. 무통장 입금도 원화를 보낼 때는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는요 그냥 실명확인 안 하고 보낼 수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수표 어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금융회사 등에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동일자 동일인에게 그랬어요. 같은 날이에요. 여기 동일자는 같은 날 같은 날 동일인에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입금하는 것을 금융회사가 인지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에 대해서 실명확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경험해본 게 100만 원을 한번 보내고요. 한 10만 원 더 보내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10만 원만 보내는데도 OTP까지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실명확인의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조금 더 끼어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동일인에게 같은 날 100만 원을 초과한 거예요. 쪼개서 넣더라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초과금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에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명확인 대상 왜곡한 거래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왜곡통화 매입매각도 써놨었는데 외화예금 그리고 환전 해외로 외화송금 그리고 해외로부터 외화송금 외화수표 추심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요. 아까 왜곡통화 매입매각도 사실은 이거 원화 100만 원의 가치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실명확인 생략할 수 있다. 그랬지만 그런 안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실명확인을 꼭 해야 되는 외곡한 거래들이 있는데 외화 자체로 예금하거나 환전을 하는데 100만 원이 초과됐거나 해외로 외화를 보내야 되거나 해외로 해외로부터 외화송금을 받거나 그 다음에 외화수표에 대한 추심이다 라고 하면 외화수표 이걸 가지고 돈으로 바꾸려고 하거나 그러면 이럴 때에는 실명확인 꼭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 같이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실명거래 대상 제외거래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보험공제거래나 여신거래 이런 것들은 실명거래 대상 제외거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명확인이 생략이 가능한 거래로 해서 여러가지를 쭉 했는데 여기서 실명거래 해야 될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으로 보험공제거래나 여신거래 그래서 이거는 다 따로 별도의 규정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제외됐다 그래서 저거는 뭐 자유롭나? 꼭 이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니고 저런 것들은 저런 것대로의 규정이 따로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지나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왜냐하면 저 나름의 또 문법들이 있는 거거든요. 저 거래들에서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 들어가도 되나 보다 하고 지나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불법 탈법 차명거래는 금지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명거래에 금지가 있어요. 차명거래는요 남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조세포탈 세금 안내는 거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오 이거는 뭐 테러자금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종사자는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요. 금융회사 종사자가 이런 데 같이 동원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거래자를 대상으로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거래자를 대상으로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지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 금융실명거래 해야 되는데 이거 차명거래 하시면 큰일 나요.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불법적으로 차명거래 하거나 하면 안 돼요. 라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해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이렇게 서명 기명날인 녹지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모든 내용이 다 또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게 실명확인증표에 뭐가 있어요? 그랬을 때 개인의 주민등록증 등 성명과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또 그러면서 사진이 부착되어서 대조해볼 수 있는 거 여야 된다. 그랬고요.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이런 거였고 임의단체는 납세번호증이 있거나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그걸로 하면 되고 그게 없으면 대표자 개인의 실명확인증표 이렇게 갔고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같은 것들로 실명확인을 해볼 수 있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실명확인을 할 때 요 때는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으로도 할 수 있고 거래자와의 영상통화로도 할 수 있고 접근매체 전달 업무 위탁기간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기존 개설계좌와의 거래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접근매체로서 OTP 카드 얘기를 OTP 번호 얘기를 계속 좀 했습니다. 활용했습니다. 100만원이 넘을 때 안 넘을 때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얘기했어요. 그게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접근매체 전달 업무 위탁기간 그죠? 자 그 다음에 실명확인 생략 가는 거래들이 있는데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계속 거래하거나 각종 공과금 수납 같은 거 100만원 이하의 원화성금 또는 그에 상당한 외국통화의 매입매각도 실명확인 생략 가는 거래에 들어갔습니다. 보험공제 거래하고 여신거래도 별도로 따로 빼서 봐야 되는 거라서 이것도 우리가 그냥 실명확인 대상이 아니에요. 라고 우리 교재가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꺼번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명 금융실명제까지 중요하게 봤습니다. 여기도 기출됐던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잘 확인하시고 우리 금융실명제랑 같이 따라 붙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다름 아니라 이제 비밀보장이라고 그랬어요. 금융거래 비밀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예고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요 내용 바로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